법원이 2단 해제를 목적으로 부정 청탁에 나섰던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에게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어제 서울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와 부정 청탁을 받은 한기총 총무 출신 A 목사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, 징역 1년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2단 해제 청탁에 나선 김성현 목사에게는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했고 부정 청탁을 받은 A 목사에게는 배임수재죄를 적용했습니다. 한편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는 2단 해제를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A 목사에게 4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. 한편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는 2단 해제를 목적으로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.